미기력하다 그러는데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면 학교안에 애들이 낯선 행동을 하면 여러분들은 제가 34년 교직에 있으면서 딱 결론을 내렸어요. 애들이 낯선 행동할 땐 그 밑에 그 심리적인 배정에 뭐가 있는 거다? 우울이 있는 거에요. 그러니까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할 때는 쟤는 왜 우울한가? 쟤는 왜 재정감이 어떤 이유로 해서 낮아졌나? 그걸 살피시면 그 아이들 치유가 가능해요. 훈육하려고 덤벼들면 애들은 공감받지 못해서 거기서 애들이 거리를 더 올렸던 거에요. 애들이 두고 애들이 우울하구나. 안전한 거에요.